도진우 형으로 신인답지 않은 단찬 연기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왼쪽부터 바로 가주시겠습니다. 실선한 배역을 기대해 주신다면 더없이 이민재 배우를 조언해 주십시오. 자, 조언도 바로 가주시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바로 가주시겠습니다. 자, 손도 한번 흔들어달라는 스트레스에 여전히 그리스도 있었습니다. 자, 이민재씨 무대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자, 손도 한번 흔들어달라는 스트레스에 여전히 그리스도 있었습니다. 자, 이민재씨 무대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다시 이보영씨, 이모생씨, 이청아씨를 무대 위로 모시고 배우분들 단체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